지금부터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의 사례로는 군집화, 연관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익숙해질 때까지 유심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영상에서는 비지도학습 중에 군집화라는 도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군집화는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군집화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상기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군집화는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리한 분들은 좀 혼란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뭐냐면 군집화, 분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혼동되죠?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이사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마구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적당한 그룹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 것이 군집화입니다 그룹을 만들고 난 후에는 각각의 물건을 적당한 그룹에 위치시키겠죠 이것이 분류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대상들을 구분해서 그룹을 만드는 것이 군집화라면 분류는 어떤 대상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배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천만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표에는 천만 명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름 옆에는 위치 정보인 위도 경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표에는 행이 여섯 개밖에 없지만 천만 개의 행이 있다고 상상해 주세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100개의 배달 본부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배치할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 명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는 100개의 그룹 다시 말해서 군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그룹을 한국어로는 군집, 영어로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군집을 만드는 것을 군집화,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표의 숫자만 보고 군집화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때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가 그 위대한 좌표평면입니다 좌표평면의 내용을 자세히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어때요?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이제 가까운 것들끼리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면에는 3개의 군집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에 나타내면 군집이라는 열이 추가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집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표의 행이 A, B, C, D, E, F와 같이 6개가 아니라 천만 개라면 어떨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또 열이 위도, 경도와 같이 2개의 컬럼이 아니라 만약에 100개라면 위 예제처럼 X,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2차원의 좌표평면에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행의 값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수정되고 삭제된다면 그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 지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가 바로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비지도학습, 그 중에서도 군집화입니다 군집화라는 도구에 천만 개의 관측치를 입력하고 즉 행이죠 100개의 클러스터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각각의 클러스터당 서로 다른 개수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100개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표상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비슷한 행을 찾아내는 것이 군집화입니다 군집화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비슷한 행을 그룹핑하는 것이 뭐죠? 군집화 와 군집화를 이해하셨습니다 박수!